그는 단지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아 부담은 가중되지만 원화되지는 않아 나는 깨뜨려 보고 멀리까지 봐 우울하게 앉아 내 자신을 바라봐 끔찍한 꿈이 내 기억을 괴롭혀 말없이 바르게 움직여 이것이 그림자만이 사람들과 노는 방식 나는 나를 공포로 인식해 어디에서 그 차례를 놓쳤을까 몇 퍼센트 후에 그들은 자신을 잃고 있어 그림자는 꿈을 꿔 우울하게 앉아 내 자신을 바라봐 꿈이 내 기억을 괴롭혀 우울하게 앉아 내 자신을 바라봐 끔찍한 꿈이 내 기억을 괴롭혀 우울하게 앉아 내 자신을 바라봐 그러나 널 바라보 저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 그러해세보아 감사합니다.